이거 어야 없어지겠다! 아! 밤치지마! 밤치지마! 자 난쟁이 똥 자루 자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시리얼 타워 한번 해볼 거고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래오자! 야 기다려봐! 일단 말 좀 하자! 네! 오래오자! 야 내가 먼저 했어!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야 야 그거 아니고! 이게 자루와 시리얼을 많이 먹긴 하거든? 응! 근데 정해져 있어 먹는 게! 꿀밤이는 먹는 게 정해져 있기도 하고 잘 맞추기도 해! 일단 이거 오레오즈 인정! 너무 맛있고요! 오레오즈! 내가 좋아하는 오레오즈! 이거 마시멜로가 최고지! 어? 뭐야? 콤프러스트? 이거 옥수수인데? 콘이다 진짜! 콤프러스트 아니면 콘프라이트! 내가 볼 땐 콘프로스트야! 왜냐면 콘프로스트가 원조거든! 호랑이 기운! 어? 포스트께 원조라 그랬는데? 봐봐! 콤프라이트가 원조야! 야 호랑이 기운이 원조 아니었어? 포스트가 원조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광고가 그거는 광고가 그룹뿐이지! 포스트께 원조야! 근데 콘프라이트가 원조 그거든? 내가 알기로 그래! 포피 Because 콘프라이트가 원조 usd! 그래서 콘프라이트가 원조라는 곳! 알겠어요! 초콜릿? 척스 초콜릿? 척스 초코! 내 집에 맨날 있는 그 측스 초코! 맨날 초코 척스라고 하는 그 척스 초코! 로우니 야! 약간 애매한데? 오고고고고고 아 저 똥글같은게 설마? 똥글똥글한게 있네! 어 근데 오고고고 부르지 솔직히 이런게 초코맛 안찐한데 자 알아요 자 알아요 이거 그거다! 애교새! 아 그래! 후르치링 후르치링! 그래 후르치링! 나 이거 이거 상상으로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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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 먹었다가 똥맛이어서 다 불었어 이거 후르치링이다 이게 뷔페가서 먹으면 근데 맛있다? 아 진짜? 어 뷔페에 프루치링이랑 초코첵스랑 아 첵스초코랑 그리고 이제 콤프라이트 딱 넣은 다음에 거기에 요거트 쏙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어머 이거 뭐냐? 이거 뭐지? 뭐야 주황색깔? 씨가 있었거든? 씨? 어? 씨? 응. 조금만 더 색깔을 보자. 약간 그런 느낌 나긴 한데 뭐? 그 있잖아. 뭐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아 그.. 아 근데 브레이크! 야 이거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그니까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파마첵스다! 저게 아몬드였어. 야 파마첵스다! 나 안 먹어봤어. 나도 이거 그렇게 노맛이라며? 그래서 나도 안 먹어봤지. 맛은 궁금해. 근데 나 아몬드 프레이크 못 맞춘 거 슬퍼. 그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못 맞춰서 어떡해. 나 저기 아몬드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니까 누가 아몬드라고 상상을 했겠어. 저기 밑에 저거 저렇게 쪼맨한 거를. 야 이거 팝꽃 차 있는가 봐. 진짜 존재감. 아 너무 귀여워. 존재감 뿜뿜이고요. 야 없어지겠다. 아 진짜 멈추지마! 야 거기 왜 멈춰있었어. 저기서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나 쪼맨한지 기억 안 나. 기억 지워버렸고요. 역시 역시 파마씨였고. 어 이거 별 따먹지 아니야? 별? 어? 별 모양? 어? 어 이거 알 거 같은데? 야 별 모양. 별 모양 이거 있는데? 아 이거 생각났나. 와글 와글? 어? 아니야 와글 와글 동글동글해. 아니야 와글 와글. 그리고 그거 시리얼 아니고. 그거 조립품이라. 왜이렇게. 우와! 빨리 써. 왜왜왜왜. 이 바닥 봐 봐 여기. 바닥 봐 봐. 바닥? 우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맞겠지? 예스! 예스! 와 여기에요! 대박 진저래? 확인해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지? 어 그니까 스타베리? 스타베리? 이게 뭐라겠어? 검색을 좀 해봐야 되나? 이거 진짜 와글와글 하리냐? 이거 진짜 와글와글이야! 근데 와글와글은 시리얼이 아닌데? 아니야 와글와글도 시리얼이지 근데 그거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과자처럼 팔잖아 어 그렇지만 모두들 우유에 타먹었을걸 그렇지 럭키참 어 럭키참 어 이거는 이거 비타민인데? 어 정답 발포 비타민 어 이게 힌트일거 같아 이거 바발 아니야 바발? 식혜? 하얀 바발? 하얀 바발? 바발로 만든 바발로 만든게 있어? 어 뭐지 뭘까? 오국 뭐 그런거에요 또? 동물로 만든거? 어 야야야 이거 이거 힌트있다! 어 이거 발효! 이거 발효 이거 뭐 현미 이런거 아니야 현미? 아 그래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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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렵다 점점 이제 아는거 맨날 먹는거 밑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오징어먹물 아니야? 어 이거 진짜 혹시 첵스초코는 아니겠지 설마? 오레오초코 아 미쥬? 어? 미쥬가 시리얼이라고요? 미쥬는 시리얼은 아니지 과자니 미쥬는 과자 아니야 과자? 이제부터 우유입니다 이거 흰우유야 정답 흰우유 정답 소울우유 어 너 소울우유 먹니? 어 어 그렇지도 않아 구별 먹는거봐 이게 통과될까봐 소울우유 안 먹고 그냥 집에 배달오는 우유 먹어 응 나는 그냥 그 쿠팡에서 파는 곰곰우유 먹어 그게 저렴하거든 곰곰? 네 곰젓이야 그러면? 어 젓이요? 곰젓 짜서 먹는거야? 좀 말이 좀 그렇지 않아요? 쭈쭈라고 해줄래요? 곰젓이나 곰 쭈쭈라 여기는 흰우야 여기는 초코우유다 저는 커피 어? 이거 초코우유 아니야 커피야? 어 약간 색깔이 커피 같긴 해 그치? 근데 초코치곤 좀 초코다 어 이거 보니까 초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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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메리카노일 수 있잖아 커피로 가자 나는 초코로 갈게 저 빨대는 누가 봐도 초코우유 빨대인거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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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우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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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커피 간대매 아니 너 가라고 나는 초코 간다니까 말 끝까지 안 됐네 딸기우유 딸기우유 야 이거 왜 치 딸기가 날 괴롭혔어 야 뭐야 너 의심했냐 어 이거 또 설마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어 없다 없다 뭐 어쨌든 요거는 둘 다 만난 것 같은데 아 여기 아니네요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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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요 여기네요 좋아한거라 좀 더 쯤이야 어 뭐야 어 다리가 점점 생겨있네 없는거야 없는거야 이게 뭐야 밀당하는데 미드셰우가 미드셰우 미드셰우 어 미드셰우 어 미드셰우였어 미쉽이다 딸기 쪼끄만하다 딸기 냠냠냠 아 우영 나 어쨌든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나 저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딸기우유 짱답 짱답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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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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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멜론으로 가자 멜론 어때 너 멜론해 미드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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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도 바나나 할게 아니야 너 멜론이야 아니야 나 그냥 해무소리라고 으응 아니야 한 번 고르면 못 바꿔 오 알았어 나 멜론 할게 그럼 예쓰 아유 불쌍해 그냥 바나나 해라 봐줄게 예쓰 예쓰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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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헉 올밤말고 난이도 미쳤는데 나 좀 같이 해 오 알았어 잠깐만 기다릴게 하하하 아하 아하 바나나 완전 귀여워 먹기 먹기 나 여기 되게 얇아하고 조심해 어 뭐야 떨어진다니 하프 걸었는데 괜히 걸었네 어 한편 찍겠다 음 난 이런거 안 떨어져 이입 오잇 야 어 컷인가 이제 곧 끝났 것 같은데 어 다 왔나본데 어 어 야 뭐야 이게 야 야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야 너 할 수 있겠니 해볼게 최대한 가운데로 멀리 뛰면은 되지 않을까 어 인정 인정 옆으로 해서 야 지금이다 어 어 어 왜 안녕 뭐가 안녕이야 네 어 뭐야 너 왜 거기 있어 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 시리얼 내꺼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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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